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어? 쟤 뭐라고 하는데? 오오! 저거 무너진거 보니까 이쪽으로 오지 말라는 소리 같은데? 돌아가죠. 저거 혹시 러시아어인가? 아 러시아어 같다. 이쪽으로 가래요. 오오오오오오오오 바람때문에 날라갈뻔했어요 쟤는 언제 오 쟤는 언제 여기까지였어? 오 러시아어로 말을 안하는데 알아듣을 수가 없으니 오 뭐 뭐 어쩌고 저쩌고 아스티 하면은 예 뒤로 피하면 되겠네 버사스 티! 하면은 시초 버사스 티 아스 아스타루시 그리고 일정하니까 다 바이 다 바이라는게 뭐지? 가만히 있으라는 소린가 가봐요? 다바이 다바이? 일단 가봐요? 어휴 어휴 조심조심 다쩍 잇자아 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옽 야이이 활기찬 우주일인데 셋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둘 셋 넷 넷 어? 뭐라고? 왜 remembered 어떻게 하라고 여기 한동 아 돌아오라고 하는거 같은데 함정이야 돌아와 오오오 어허허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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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supervis어 오오오ala 클러MER 바람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오오오오오오오 아 ar ejercit 쟤 올라갈 때 있나? 아 올라갈 수 있군요. 아 다행이네 야 이거 참 바람 소리 때문에 귀 아프다 야 이거 어떻게 해 초코넛네 와서 오세요 오랜만에 오네요 반가워요 어어? 아 이게 왜 두번 안되지? 저거 못가요 아 두번 하는게 아니라 한번에 가는거구나 한번에 오케이 어우 좋아 어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제대로 가고있어 야 이이씨 야 이런 나무 몇 그릇만 있어도 화목보일러 있으면은 그냥 두둑둑 아니 나무도 이 정도면은 뿌리가 이 정도면은 어어 어어 이 배를 만들어도 엄청나게 좋은 배를 만들 수 있겠는데 이처로 가면 안되나? 막힌거같은데 막힌거같은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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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하면 안되는구나 이처로 가면 안되나? 어어 이처로 가라는 소리같아요 야 쟤는 막 점프 막 막 몇 미터씩 하나 보다 러시아인 같애 일단 러시아인 변종된거 같애요 아니면 이처로 러시아인이 여기 왔으니까 걔하고 이렇게 친분을 맺었던 여기 원 토창민이던가 둘 중 하나일거 같은데 변종됐다던가 근데 지금 음악소리가 급박해졌어요 뭔가 빨리 달려야될거 같은 기분이야 뭔가 멈추면 안될거 같애 이처로 간거같은데 이처로 간거같은데 아 이처로 가는건가 끊어졌어 끊었어 트레인 일단 여기가 가장 눈에 띄니까 이처로 한번 가보고 가보고 크림 파이어는 아 그린 파이어는 죽는다고? 자 일단 고생은 안되 이거 어림도 없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저희도 가볼까 아 있군요 부스터 일곱번까지 가능하군요 오오케 일곱번 오 이거 뭐야 우와 설마 이거 포탈 쏘는덴가 포탈을 어 어 아무것도 없는데 돌 아무것도 없잖아 멍님 어서오세요 돌 가져와야 되나봐 멍님 오래간만에 뵈요 파크라이 할때는 한번도 못본거 같은데 그쵸 일단 저 똥그란거 찾아봐요 똥그란거 이거 전원이 되는 그 돌 이 이 근처에 분명 있을거야 없는데 아 없는데 아 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는데 아 아 잠깐 저기 못간데던 못간던던데 있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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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 이쪽 갈수 있겠다 그쵸 그쵸 소리가 난다 어 아 아 왠지 저기에다가 전원을 넣어야지 여기가 열릴거 같은데 일단 그래도 그냥 대충 둘러보죠 안 눌려 안 눌려 예 예 역시나 저기다가 뭔가 전원을 공급해야돼 그래야 뭐 전원을 여기다 싸서 뭐 되는거 같애요 전원을 구해야되는데 어 아 동그란동그란 동그란 축구 축구공 쳐주 아 맞다 축구하니까 또 야 이 이번에 월드컵 대진표가 좀 안 좋더라 첫번째 경기가 러시아 둥화 거기에 벨기에랑 알제에까지 있어가지고 참 좀 희망이 살짝 사라지는 기분이 들던데 대진이 보니까 음 여기가 여기서 잘하면 올라갈 수 있겠죠 아 이쪽으로 떨어졌나 어디갔지 초궁 찾아야되는데 어디서 구하냐? 구할때가 없는데 권위원님 어서오세요 다시 찾으셨네요 아 자 저 돌이 어딘가에 있을텐데 그냥 속눈치고 여기로 그냥 간다 나 지금 지나가볼래 아 안 지나가지나? 지나가지진 않는데 여기서 그 돌이 어딨는지 좀 찾아볼까? 어 저기다 찾았다 발견 예 옆에있게 근처에 있겠지 발견 발견 어우 여기 올라간다 올라간다 저기 오잠만잠만 떨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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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다 놓고 버튼 눌러야겠다 버튼 누르는 키하고 저거 드는 키하고 똑같아가지고 자 자 떨어뜨려 놓고 자 두르고 자 짚고 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올라가 빨리빨리 올라가 아아 성격 급해 급해 아아 빨리빨리 올라가 빨리빨리 아 빨리빨리 올라가 빨리빨리 아 이제 느려 아 됐어요 됐어요 됐어 됐어 저기까지 갔어 저 지금 불 들어왔죠? 불 들어왔어 불 들어왔어 가자 얘 도는거 왜이렇게 웃기지 진짜 얼음지역도 한 번 갈 것 같은데 살짝만 보여줬죠 지금 얼음지역은 근데 용암지역도 있어야 되나? 사막 숲 오오오오 어장 뭐야 왜 아이씨 중간에.. 위에서 방향을 잘 못바꿔 아까랑 쉽게 올라갔는데 왜이래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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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암철개? 그게 뭐예요? 난 제주도 안가봐서 모르던데 아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오 됐어요 어? 좀만 들리 오케이 자 이번에도 뭐 대충 눌러보죠 뭐 어떻게 누르는지 모르겠고 대충 눌러보면 나오지 아 아아 됐다아 주인공의 능력은 100,000포트 가능하게 하자 아 이거 없어주면 안되는데 이거 안 없어졌으면 되겠다 이런게 좀만 있으면 또 없어졌다고 나올텐데 핫 스프링 자 열대지대 열대지대군요 뜨거 뜨거 보기만해도 그냥 하 타 좋을 것 같아 하 지금도 더운데 됐어 방구 뀌는거 같구나 그러고 그러니까 뿡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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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로 음악을 만들어볼까 뿡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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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한대지? 왠지 빠지면 안될거 같은데 뿡뿡 자 끝났어요 제트백 시간이 끝났군요 시간이라기보다 위치가 끝났군요 아니 지역이 끝났군요 지역이라고 말해야겠다 아 너무 밝은데 여기 어디 여기를 통과해야된다는거야 이쪽으로 통과해야된다는거죠 길이 있나 없죠 없을것 같았어요 왠지 여기에 가서 이렇게 가야될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거 같애써 좋아 온천물이 온천물에다가 달걀이 익나? 그건 해봤는데 군대에서 뜨거운 돌에다가 달걀 정말로 익나 안익나 정말 느리게 익긴 익어요 느리게 근데 살짝만 겉에만 물이 떨어진 폭포의 흔적인거 같은데요 밑에도 물이 물의 흔적이 있구요 이쪽으로 가야되는거 같은데요 저기 올라가려면 어? 이쪽으로 갔지 내가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저거 어떻게 넘어가지? 옆에 그것도 없는데? 아 여기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이렇게 어? 자 조심조심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나.. 나루토요? 나루토는 그림자 분신 분신 거이잖아 가게 분신 노찌트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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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자아 한 번에 못갈거같은데? 어어 어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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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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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도 되는거니 스읍 글쎄요 응? 이게 다, 어 온처, 그 불oa 되게 뜨거워서 이거 왠지 여기다가 막아라. 막으라고 하는거 같은데 막아볼까 좀 막아야.. 막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아무 이유없어 그냥 돌이 있으니까 막 Symptome 막으라고 해 놓은 것 같아 어? 오오오오오 뭐야 아 압력이 모여서 확 붕툴대는거구나 아 오옥재 오옥재 알았어 알았어 왜 안막혀 아 왜 안막히지? 피자 이제 올 봐라야 넌? 와 이거 엄청나게 붙여진다 이거 피해.. 야 이거.. 이거 빼봐 오케이 특정하나 막으면 되겠군요 오우! 한방에 좋아 마치 수평만이 된것같은 어우! 사고를 내려도 무서우세요 카우 벌써 다 왔어 또 여긴 또 어디야? 자 잠시만요